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가지 않을까요? 일단은 따로 네 진짜 진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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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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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cher my teacher introduce 소개합니다 나두 구도사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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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입니다 나의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교수님 선생님 인교 선생님 인교 선생님 이분은 인형이세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뭔소리 하는거야 인교 존경해요? 네 정말 귀엽다 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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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한국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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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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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 가세요 기다려주세요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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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 알려주세요 인교 선생님 중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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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rea 중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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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p Beschає obligation 심침 중국어 나도 1번 알고 있거든요 나는 neoliberal posso! 스페인어 알아요? 얘는 claw Stories 파크 이스판니아 도착시마스 도착시마스 저는 다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 다음에 만나요 바이 바이 단어 고마워 우기 고마워 베이